지옥 이의 시구에서는 뭐 배웠나요? 자연이요 그렇죠 여러가지 자연에 대해서 배웠죠 자 먼저 단어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뭐뭐를 보다? 룩 어 룩 근데 룩만 하면 여러가지 뜻이기 때문에 뭐뭐를 보다 할 때는? 룩킹 그렇죠 룩 앳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은? 룩킹 그렇죠 룩 아니 룩킹만 갖고는 안되는데? 룩킹 앳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 스카이 스카이 에스케이완 그렇죠 파란 블루 비엘 유인 오케이 뭐뭐가 하나가 있다 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뭐뭐가 하나가 있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데어리지랑 그 다음 데어리지랑 데어리지랑 알겠죠 오케이 구름들 클라우드 클라우드 C L O U D S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인 더 스카이 그렇죠 인 더 스카이 어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하늘에 어디에 하늘에 어디에 하늘에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들판 Failed F-I-E-L-D 굿 노란 옐로우 그렇죠 많은 쌀 A lot of rice 그렇죠 A lot of r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lot of snow 그렇죠 A lot of snow 굿 계속해서 A lot of clouds 클라우드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렇지 베리굿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숲 forest F-O-R-E-S-T 그렇죠 동물들 animals animals A N I M A R L R이요 L이에요 L L S 시험치에 잘 쓰놓고 헷갈리네 자꾸 animals Black B L A C 그렇죠 하얀 Y H Y Y H H I D 그렇죠 그들판 위에 그들판 안에 하고 갈 거예요 On the field 그렇죠 On the Field 그 다음에 In the field 그렇죠 In the field 어디 Where 하면 되겠고요 Mountain Mountain M O U T A I N 그리고 훌륭합니다 Peopl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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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매우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잠깐만요 뭐 하나만 바꾸구요 글씨체가 별로 마음에 안들어 좀 더 친근한 글씨체로 바꿔야지 자 훌륭하게 잘 되었구요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그쵸 정리하는 정리하는게 아니고 본격적인거기 때문에 2의 15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단어는 모두 다 맞았습니다 엑셀런트 오케이 그래서 제목 루킹 앤 네이처 루킹 앤 네이처 루킹 앤 네이처 루킹 앤 네이처 루킹 앤 클라우즈 루킹 앤 스카이 그쵸 뭘 보라고 하고 있죠 루킹 앤 뭐뭐를 보라 하니까 무슨 씨에요 룩은 하다시 그쵸 그래서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라고 했으니까 하늘이 어떻다고 할 차례네요 다음은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in the sky in the sky 하늘 무엇 대신 왔지 어디 대신 오지 않았죠 그래서 뭐 대신 왔습니까 더스카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color is the sky 얘 대신에 하늘 색깔은 무엇입니까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blue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렇지 훌륭합니다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대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개가 있을 때는 or 한개가 있을 땐 is 됐습니까 클라우드 한번 길어봤자 Day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R가 맞죠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제 딴거 보라 그래요 이제 시컨 봤으니까 하늘에 대한 일이 끝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다시한번더 뭐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 Look at the fiel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걔가 어떻단 얘기할 차례에요 그 다음은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Yellow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음 됐더라 What color is yellow 아니 What color is the yellow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그랬더니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계속해서 노란색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그쵸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Very goo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자 우리가 생각할 때 A lot of rice 는 이런 뜻이니까 Day일 거라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얘를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뭐다 그래서 여기에 R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쌀이 삑어서 노란색을 띄고 있다는 얘기죠 황금빛 들판을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거 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자 그래서 지호 시험지를 가끔 보면은 이렇게 잘 하는데 시험지에는 Look at the house를 적어놨어 이런 실수가 학교 시험에 되면 안타깝겠죠 아는데 틀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배가 어떻단 얘기합니다 It is green It is green 그렇죠 It is green 그래서 It is green It은 뭐에서 왔어요? The forest The forest is gre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color is the forest? 이제 완전히 이해했네요 What color is the forest? 색깔 묻는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숲이 초록색인 이유는 숲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단 얘기합니다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당연히 그것이 어떤 색이다라는 얘기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뭐 얘가 있어서 빨간색인 건 아니지만 뭐가 있다는 얘기 딴 거 다 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 합니다. 어 베이비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암만 길러 봤자 그렇죠. 히하고 이즈하고 잘 어울리죠. 여자아이라면 쉬 그래도 이즈라고 어울리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there is 할지 there are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there is나 there are 전부 다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이지만 there is 해야 될 때가 있고 there are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clouds. Look at the sky. 계속해서 클라우스랑 헷갈리나봐.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어 이거 아까 보라 그랬는데 왜 또 보라 그러지?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생겼죠. It is black. It is black. 됐습니까? It is black. 오케이. It is 뭘 심었습니까? The sky is black. The sky is black. Why is the sky black? It is black. Because it is night. 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ere are stars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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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거는 다 지구 반대편에 가겠죠?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The sun. 암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라고 얘기한거죠? 오케이. 어 뭐 이 지구에 대한 데다가 Where is the sun? 이렇게 묻는데 이 지구에 대한 데다가 It is opposite side of the earth. 라고 하면 되겠죠?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What color wa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was the field? What color was the field? Was는 is의 과거형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색깔이었냐고 물어본거에요. What color was the field? It was? 무슨 색깔이었죠? 아까는? 블랙. 뭐 필드가 블랙이었습니까? 네. 네. It was yellow. It was yellow. 노란색이었죠. It was yellow. 됐습니까? Why was it yellow? It was yellow. Why was the field yellow? Why was the field yellow? Because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Right? Why was the fiel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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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얘기가 아니고 접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도.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색깔이라고 얘기하겠네요.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It was yellow, but now it is white. 됐습니까? 네. 그러면 흰색이라 했으니까 왜 흰색인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In the field의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들판 위에 쌓여있으니까 O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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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Okay. 계속해서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됐습니까? 쌀은 다 추수해서 가져갔겠죠. 농부들이. 겨울인데.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Okay. 무슨 색깔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앞에는 Look at the forest 나오는데. Look at the mountain. Forest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Forest가 왜 사라졌는지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Okay. Forest는 그린이었는데 Forest가 사라지고 마운튼만 남았는데 그 마운튼이 브라운 색깔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브라운 색깔인지 다음 문장에서 얘기해 주죠.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이것도 in the mountain이 아니에요. On the mountain. 산 위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kay. 그래서 수프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래서 황토색이 됐죠. 브라운 색깔이 됐네요. Okay. 그러면 얘들아 어디 갔어? 라는 문장이겠죠.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그렇죠.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아까 전에 Where is? 였는데 이번에는 Where where is가 아니고 Where where are죠? 길을 기니까 The trees and animals.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거죠. 나무들과 동물들.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Okay.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그 장소를 봅니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Okay. What color was the house? It is red. It was red. 그쵸? 이제 과거형 was를 써야되겠죠. 빨간색이었었다. 근데 지금은 색깔이 바뀌죠?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was red. It is red. It is red.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Okay. 그럼 애기는 어디 갔지? 이러죠? Where is the baby? 그렇죠.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Okay.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에서는 숲을 보라고 했는데 답에는 집을 보라고 써 놓고 그런 것들은 틀리면 아쉬우니까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1-2-3-0-0-2-0-1-0-2-0-2-0-1-0-2-0-2-0-2-0-2-0-1-0-2-0-3-0.